127번 천종원 선수가 첫 번째 과제 마지막 선수로 출전을 해 있습니다. 작년도 아디다스 락스타 우승자고요. 그렇죠. 올해도 우승을 기대해 볼 만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. 떠오르는 신이죠. 천종원 선수. 월드컵에서도 볼드링 월드컵에서 많은 성적을 내고 있고요. 한국 선수들이 볼드링 월드컵에서 성적을 낸 적이 아까 바로 전에 나왔던 손성원 선수뿐이 없었는데 지금 천종원 선수가 그 뒤를 잃어서 계속적인 성적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. 네. 천종원 선수 벌써 두 번째 시도인데 첫 번째 시도에서 조금 빨리 떨어졌어요. 저희가 생각했던 동작하고 조금 달라서 첫 번째 시도는 포기를 하고 진행한 것 같습니다. 네. 두 번째 시도에서는 조금 더 첫 번째 시도 때 했던 실수를 만회를 해야 될 텐데요. 네. 천종원 선수. 이게 천종원 선수의 장점이죠. 이 슬로폴드를 누구보단 잘 잡을 수 있다는. 이번 루트에서 그러면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. 그럴 수 있죠. 네. 저희 지금 이 아델스 락스타 대회에 세팅했던 세터들이 전부 다 이 슬로폴드 위주에 대한 볼륨홀드에 대한 걸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천종원 선수가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점 중에 하나죠. 네. 천종원 선수 두 번째 시도를 하고 있는데 완등홀드 성공해냅니다. 천종원 선수 두 번째 시도만에 완등해냅니다.